안녕하세요 DC 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영상을 만들 준비는 다 했고 이제 인트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앞전에 이제 했던 애들은 제가 뭐 인트로 영상을 따로 안 만들었어요 이제 가르칠 시간도 없었고 맥스가 다시 만든 애들도 뭐 인트로란거 그냥 여기서 포토샵으로 그냥 이렇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작업을 해서 이미지로만 한 다음에 앞에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영상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된거죠 뭐 인트로 영상이란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이제 제 강좌들을 보시면 앞에 나오는거 뭐 이런거 있죠 뭐 이제 이런게 쉽게 말해서 뭐 인트로 이제 앞에 영상이죠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좀 잘나가는 뭐 유튜브 영상들이라 보시면 거의 전부터 앞에 인트로가 있죠 그래서 인트로를 만드는데 뭐 뭐 제가 이거 만들 때는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뭐 좀 대충 대충 했지만 맥스로 작업을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식의 이런 식으로는 못 만들어요 왜냐면 이건 이제 맥스로 뭐 제가 작업을 한거고 쉽게 말해서 맥스로 작업을 한거고 이제 인벤트에서는 이런거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최대한 이제 좀 애니메이션 느낌이 살면서 이제 인벤트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트로 영상을 만들어볼건데 음 음 이거는 이제 제가 뭐 만들어 이제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지만 사람마다 이 인트로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되요 제가 가르쳐 준 방법을 뭐 응용해 가지고 다르게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런 저런 식으로 하면 한마디로 뭐 어셈블리에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제 카메라를 삼아서 만들 수도 있겠죠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인벤트에서 뭐 최대한 조금 어느정도 퀄리티가 나오게 한번 대충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인트로가 종료에요 여러분 인트로가 좀 이제 좀 좀 그래도 영상으로 한계 좀 있어 줘야지 여러분들이 포트폴리 앞에 실을 때도 좀 그 보시는 이제 면접관들이 아무래도 조금 와닿겠죠 그렇게 되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은 이제 그냥 이제 뭐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게 인벤트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나을까 그나마 제일 간단한게 뭐 어셈블리에서 뭐 돌리고 나오고 거기 그나마 제일 간단한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인트로는 이제 여러분 앞에 뭐 글자를 세일거냐 뭐 이니셜 세일거냐 뭐 그런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저같은 경우 그냥 뭐 dc 포트폴리오를 할게요 그냥 네임을 이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우선은 글자를 적으셔야 겠죠 글자를 적으셔야 되는데 이거를 보통 한번에 적으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애니메이션을 걸어도 단순해요 그냥 글자 한개로 뭐 돌리고 지지고 뽑고 해봤자 거기 뭐 한번대로 이펙트 같은게 없겠죠 그래서 한자 한자 제가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글자체는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되는데 뭐 이제 필렛값을 주실거면 좀 단순한 글자체 같은게 좋아요 단순한 글자체 뭐 이런거 하나요 여러분 좀 예쁜것 얘네들은 이제 글자 크기는 뭐 10정도로 하시고 여러분 10정도로 하시고 이걸 여러분 대충 중간쯤에 있죠 십자가 중간쯤에 맞추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돌리고 날때 얘를 중심축으로 돌기 때문에 한 중간쯤 이렇게 대충 맞춰주시고요 이런식으로 그 다음에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돌출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프로파일이 한번씩 안잡힐 때가 있죠 이게 프로파일이 한번씩 안잡히네요 다시 적어볼게요 안잡히시면 다시 와보세요 그리고 이거 두개는 끄시고 이것도 끄시고 확인 중간중간 이게 안바뀌죠 중간중간 이게 안바뀌죠 됐군요 이걸 딱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 딱 맞추면 이게 조금 옆으로 띄어주세요 중간에 왠마라 맞추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돌출해볼게요 되죠 높이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길게 오실면 길게 하시고 저는 한 10mm 정도 해볼까요 10mm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영상같은거 만들때 말했지만 필렛값이 안들어가면 퀄리티가 안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라운드 깎기로 모든 라운드 깎기로 필렛값을 보기좋게 여러분 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게 안 나타난 이유는 이 글자가 안들어간다는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일일이 주셔야 돼요 이거를 0.5 이게 0.1 정도에 들어가요 필렛값은 조금이라도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식으로 끝이 살거든요 글자체를 이렇게 좀 단순한거 하셔야지 들어가요 아시겠죠? 복잡한거는 필렛값이 안들어가니까 일단 저는 이런 글자체 말고 저는 여기 살게요 제가 원래 쓰던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게 좀 있어 보이네 이거는 좀 더 들어가겠네요 0.2 정도 자 되셨죠? 이렇게 한번 들어가죠 저는 이미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폴더라는게 인트로라 만드시고 여러분 만드시고 여기서 이제 글자체를 이렇게 하나하나 다 저장하세요 다 저장하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요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재질을 어떤거 줄건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고요 저같은 경우에 그냥 보통 반질반질한게 보통 예쁘기 때문에 뭐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이런 이걸 우리가 렌더링 걸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런것들 있죠 여기서 검은색 검은색 광택 광택 검은색 뭐 이거로 쓴 다음에 여기서 색깔을 바꾸시면 되겠죠 뭐 색주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하면 뭐 이런식으로 빨간색 이제 들어가겠죠 요거는 뭐 이렇게 보시면 상단칠 이건 자동차 페인트가 좋겠고 매끄럭 이거는 별로 표시가 안나네 음 음 좀 더 이렇게 예쁘게 반찔 반찔하게 재질이 들어가겠죠 요거 색깔을 바꾸실거면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하셔야 되는지 파란색으로 하셔야 되는지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요렇게 해서 얘를 어떻게 하냐면 저장을 하는거에요 여러분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이거는 그냥 영어로 저장하세요 이게 D면 저는 D로 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니셜로 했으면 이니셜로 하시면 되고요 D로 함께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서 스케치 들어가셔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에 C다 C 여기서 C다 그러면 이렇게 스펠링을 바꾸면 C가 되겠죠 그 다음 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한다 뭐로 저장한다 C 그래서 저는 DC 포트폴리오를 알거니깐 DC P O R 어디있죠 R이 어디있냐 R P O R T F O L I O O O는 여러분 세번이 들어가니까 한개만 있으면 되겠죠 필요한 스펠링을 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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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하세요 스펠링을 근데 이게 여러분 꼭 스펠링이 아니어도 상관없고요 여러분들만의 마크가 있으면 마크를 인벤터에서 그려주시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이게 꼭 글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부품이어도 상관없고 어떻게 만들지는 대충 이렇게 인식으로 할거니까 인식으로 할게 여러분 자 됐죠 요거는 제가 파일에다 넣어드릴테니까 참 좋아하세요 이걸 제가 대문자로 바꿀게요 그냥 보기 쉽게 대문자로 바꾸는게 낫겠네요 여기서 P 저는 이미 만들어놓은거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한개 한개 다 따로 저장하셔야 돼요 R T 됐죠 자 요래가지고 이제 이건 끝이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뭘로 하냐면 IAM에서 우선은 얘네들을 조립을 시켜놔야겠죠 여기서 이제 저는 D부터 T를 던질게요 그럼 D가 기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D가 기준이 되는거고 제가 저장을 좀 할께요 자 됐죠 됐죠 자 이제 D를 던지신 다음에 자 나머지를 던지겠습니다 자 DC를 다 던져야겠죠 우선은 다 던질게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조립을 어느정도 시켜줘야겠죠 이런게 다 어셈블리에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자 우선은 이거는 메이트로 이걸 우리가 지금 따로따로 해서 주는 이유는 이제 따로따로 해야지 얘네들이 우리가 뭐 IAM에서 돌리던가 IPM에서 돌리던가 하면 따로따로 움직여요 한개로 이제 글자가 되어 있으면 얘네들이 한개로 다 움직이겠죠 그래서 따로따로 해주는거에요 조금 더 예쁘게 만들려고 인트로를 얘네들은 메이트로 해서 이 바닥면을 다 맞추면 되겠죠 뒤집으면 되겠네요 우선은 다 맞추세요 이렇게 이렇게 적용 적용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용 바닥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우선은 다 맞추셔야겠죠 자 그러면 DCPO 또 한번 배치를 해봅시다 이런 다음에 얘네들이 보시면 이게 지금 바닥면 한마디로 여기서는 구속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선이 안 맞죠 이것도 메이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메이트로 메이트로 이제 앞면 하면 되겠죠 앞면 뒤집고요 앞면은 우선은 순서는 지금 별로 안 중요하니까 대충 맞추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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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럼 이제 글자를 이제 맞추셔야겠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보신 다음에 맞추면 되겠네요 앞으로 보는 장면대로 하면 좀 보기 쉬우니까 뭐 좀 예쁘게 맞추면 되겠죠 dcp 여러분 잠시만요 p o r t f o l i 5 O가 두 개 없으면 선택하신 다음에 ctrl c ctrl vv 하신 다음에 얘네들도 구속을 다 시켜야 됩니다 이것도 이면과 이면 뒤집으시고 이면과 이면 뒤집으시고 이면과 이면 뒤집으시고 한 개가 안됐죠 이거네요 이거랑 이거 뒤집으시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p o r t f o l i o 뭐 간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어느정도 맞춰주세요 이런식으로 이것까지 여러분 메이트를 줄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조금 이제 뭐 차별화를 줄이려고 색깔을 다 줄이려고 얘네들은 검은색으로 했어요 이것도 여러분 아까 그냥 검은색이 연말에서 검은색으로 바꾸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im에서 만든건 너무 검은색이면 이 필넷값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빛반사 들어가는게 이게 퀄리티가 잘 안삭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그냥 검은색 말고 조금 회색까지 섞인 톤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여러분 뭐 이걸 우리가 그냥 뭐 여기서 뷰 한 다음에 뭐 이렇게 직교 키고 원금 키고 이거를 뭐 렌더링 걸겠다 렌더링 걸면 그냥 이미지에요 뭐 이렇게 좀 우리우리하게 우리가 멋지게 이렇게 잡을 수는 있겠죠 뷰를 이런식으로 근데 이거는 어차피 렌더링 우리가 걸어봤자 이미지일 뿐이죠 영상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뭐 이런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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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킬 거라는 구동으로 하면 이게 너무 복잡해요 축 잡기도 힘들고 돌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거는 이렇게 되는거는 우리가 어디서 만들어 볼거냐면 우선 이걸 저장하셔야 겠죠 여러분 이 파일을 우선 저장을 할께요 이거를 잠시만요 너무 붙어있네 이건 조금 더 떨어졌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해서 얘를 저장을 합시다 이거는 인트로라고 할께요 여러분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고요 우선은 뷰를 좀 바꿔 봅시다 여러분 전 이 뷰를 우선 평면대로 잡고 홈뷰도 바꿔 볼께요 여기를 이제 홈뷰로 작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만들면 퀄리티는 살겠지만 이제 뭐 메이트로 이제 얘네들을 한개씩 잡기가 힘들어요 돌리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중간축으로 돌리는 중간축마다 이거를 우리가 그려주기도 힘들죠 솔직히 카메라도 못 잡고 그렇기 때문에 좀 다이너믹하게 만드실거면 여기에서 이제 IPM을 여시고요 여기다가 여기서 만들게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만든 우리가 글자체 있죠 얘를 불러오세요 자 이게 이렇게 들어와있죠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여러분 마음인데 우선은 이거를 이제 비유를 이제 이거 보시고 맞추시고요 맞추시고 어차피 뒤에 거는 우리가 흰색깔로 바꿀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뷰를 켠 다음에 그림자 반사 켜주시고 그림자는 여러분은 안 켤게요 그림자는 안 켤게요 그냥 그림자는 키면 더 지저만 같기도 하고 바꿔볼까요 뷰는 음영처리를 바꿔주세요 여러분 음영처리 그림자는 안 켜도록 하겠습니다 엠비언트 그림자만 있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엠비언트 그림자만 켜시고 엠비언트 그림자만 켜시고 객체 그림자 켜시고 지면 그림자는 끌게요 여러분 지면 그림자는 끕시다 자 이렇게 됐죠 이거를 뭐 이뷰에서 만약에 우리가 영상을 다가오는 것처럼 만들려면 자 우선은 이제 홈에서 홈에서 한 요정도로 잡아 볼까요 요정도를 우리가 만약에 카메라 캡쳐를 잡으시고 한 5초 정도에서 이제 이렇게 다가온다 뭐 이런 식으로 됐다 여기서 이제 요 뷰를 카메라 캡쳐를 잡았다 그럼 이제 이렇게만 이렇게 되겠죠 얘가 다가오겠죠 글자가 아까 제가 맥스에서 만들었던 것처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글자들이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겠죠 어 자 그리고 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요 여러분 아니면 뭐 다르게 만드셔도 크게 뭐 상관없으세요 다르게 하셔도 저랑 똑같이 안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그나마 제일 간단하게 만드는 게 제가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음 쟤를 만약에 좀 더 뒤에서 하고 싶으시면 얘를 뭐 반사도 끌어야되겠네 자 원근 조금 더 뒤로 갈게요 자 좀 음 얘가 뭐 안 보일 정도로 해볼까요 안 보일 정도에서 다시 카메라를 제가 잡아 볼게요 카메라 캡쳐 잡고 이제 한 5초 정도 6, 1, 2, 3, 5초 정도 해볼게요 5초 정도 5초 정도 해서 다시 F3번 누르신 다음에 위로 쭉 올리시면 되겠죠 쭉 올리신 다음에 뭐 고도도 이렇게 해주실 거면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어 근데 바로 앞으로 보이는 게 좀 좋겠네요 제가 보기엔 조금만 뭐 이런 식으로 어 이 정도로 합시다 이 정도로 어 그 다음에 카메라 캡쳐 잡아볼게요 자 그럼 한번 돌려볼까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러분 어 이렇게 만들어졌고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한 이 정도의 텀을 좀 우선 이제 이뷰로 한번 쳐 볼게요 제가 어 음 반사 값은 좀 켜주는 게 좋을 것 같네 좀 있어보이게 음 반사 값을 조금 주고 여러분 반사 값을 조금 주고 음 뷰가 두 개의 조명이죠 어 여기서 뭐 조금 얘네들을 어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어 그럼 이미지가 확실히 조금만 만져 주셔도 저 스펙큐럼 사시는 거 보이죠 어 확실히 살겠죠 색상은 흰색 아 자 어 산 음 으 으 두 번을 잡아주는 게 제공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선 봅시다 얘가 이렇게 조금만 옆으로 해볼게요 음 요정도 자 요정도라고 얘를 음 카메라 캡쳐로 잡아봅시다 흫 인트로는 여러분 10초를 안 넘기시는 게 좋아요 한 10초에서 12초 정도 어 너무 길어도 지루하거든요 어 10초 정도만 만드시면 됩니다 뭐 인트로를 막 20초 이렇게 칠 때 만들지 마세요 어 그럼 볼까요 우선은 음 음 얘가 이렇게 와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이게 근데 너무 이렇게 빨리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이거는 어떻게 추정하시냐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안 보이겠잖아요 이 다시 홈 뷰 앞에 가신 다음에 자 한 요정 요정도 해서 얘를 다시 카메라에 주셔보신 다음에 다시 해보시면 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가오죠 음 이게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이제 다가오는 속도가 얘를 이제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보이게 하시면 돼요 한 요정도 요정도를 다시 카메라 캡치로 홈 뷰에 잡으시면 여기서부터 다가오니까 조금 더 천천히 다가오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음 음 얘를 좀 줄여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되네 시간 편집에서 수정할게요 음 종료를 4초 정도 해 볼게요 음 그 다음 요까지 왔죠 어 여기서 뭐 조금 더 한다 치면 뭐 위쪽으로 이런식으로 조금 뷰를 다시 잡겠습니다 여기서 한 12초 정도 어 카메라 캡쳐 얘를 좀 반반 해주는 게 좋겠죠 12초 까지 자 그럼 플레이 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걸 죽이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돌려 볼게요 어 이게 우리가 지금 1에 걸 거니까 얘네들을 음 똥똥똥똥 돌리려면 여기서부터 돌려볼까요 음 T 누르신 다음에 회전 누르시고 얘를 음 우선은 시작은 여기서부터 할게요 여러분 여기 딱 뷰가 틀어지는 순간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T 누르신 다음에 지속 시간은 한 1 1 2 3 4 5 6 7 8 9 12 10개죠 어 1초 정도랄게요 여러분 1초 어 그 다음에 회전 한 다음에 적으면 되겠죠 360도 안밖에 돌으시느라 360도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T 누르신 다음에 회전 얘도 이렇게 360도 얘도 누르신 다음에 이것 때문에 이제 뷰를 한경에 만들어야 돼요 얘를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고 이동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있어 보이게 하려면 얘네들을 한 개씩 다 하셔야겠죠 얘는 왜 많이 돌아갔니 얘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많이 되죠 360도를 적었는데 지속시간을 1초죠 지속시간을 1초죠 360도 적어주시고 얘도 그 다음에 회전 회전 노가다 노가다 아이고 노가다 자 이렇게 다 됐는데 다 하고 나면 우선은 제가 해 볼게요 여러분 돌려봅시다 플레이 해봅시다 이러되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조금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얘 끝나고 얘가 다 돌아간다 그 다음에 얘가 돌잖아요 근데 조금씩 맞물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씩 요정도로 맞물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초도 좀 줄어들겠죠 조금씩만 맞물리게 이런 식으로 자 우선 끝나는 지점에 맞춰야겠죠 여러분 끝나는 지점에 맞춰야 되니까 한 요정도로 그러면 13초 정도 나오겠네요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끝이 나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율을 맞추셔야겠죠 우선은 옆에 뒤에 배경 보시고 여러분 비율을 맞춰보시고요 이렇게 비율을 맞춰보시고 근데 여기 보시면 파란색 점 같은 게 나중에 다 나와요 이거를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전체 트레일러 숨기기로 숨겨주셔야 돼요 숨겨주시면 사라지죠 파란색깔 여기 자 음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탕을 내려보면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안 까시는 게 좋아요 인트로는 인트로는 흰색 바탕이 깔끔하고 좋거든요 아무것도 깔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그러면 뷰에 가셔가지고 환경 가신 다음에 봅시다 뷰에서 색상에서 이걸 그냥 이제 1색상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적용 그럼 이렇게 키게 되겠죠 그냥 흰색이 더 난 것 같고 뭐 여기 뭐 이니셜만 적으실 분들은 여기다 뭐 포트폴리아라고 이니셜만 적으셔도 되겠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랜데링을 걸어볼게요 비디오 하신 다음에 당연히 맨 끝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스토리 보미 하신 다음에 여기서 바탕화면에다가 제가 해볼게요 우선은 자 랜더링을 걸어보겠습니다 이건 금방 걸려요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만 해도 좀 멋지게 인벤터로 만든 것 치고는 좀 멋지게 만들어지죠 인트로 영상이 인트로 영상이 이걸 보통 이제 영상 보시면 끝에 끝에 앞에 한게 아주 뒤에는 뒤에는 중에 좋은데 앞뒤가 똑같으면 그렇죠 그럼 뒤에 걸 여러분들이 따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반전을 해가지고 한 개 더 만들어도 되겠죠 반전하신 다음에 여기서 정하시고 이건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이 있다네요 뒤에 끝날 때 똑같은 걸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반대로 걸어도 반대로 걸어도 조금 더 낫겠죠 이렇게 끝나는 게 좀 더 낫겠죠 끝날 때는 이렇게 끝나는 게 더 낫겠어요 제가 보이는 게 더 나은 것 같은데 끝날 때는 끝날 때는 이걸 넣어주면 되겠죠 영상이 끝날 때 끝에 뭐 이렇게 끝나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트로 이제 영상을 만들어주면 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만드는 방법만 가르쳐 드릴 뿐이지 이거를 다르게 응종해 하셔가지고 다르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귀찮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렇게 그렇다면 DC 이렇게 적으시면 안되고 여러분들이 인션을 적으시던가 포트폴리오만 하시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이게 쉽게 말해서 이게 지금 글자가 아니라 다른 부품일 수도 있고요 부품이 왔다갔다 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면 되겠죠 누가 기계설계 툴을 이런 식으로 사용할 거라고 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영상편집이나 맥스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기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생각을 하고 강좌를 만든 거니깐 그런 거죠 원래 기계만 사람들은 이렇게 전혀 할 줄은 생각조차는 못하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러 개로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 한 개 더 해볼까요 뷰에 맞춤 회전되는 거를 회전되는 거를 놔두어도 될 것 같고 얘네들을 제가 한번 빼볼게요 여러분 뺄 거면 지퀘해서 빼는 게 낫겠죠 자 얘네들아 이렇게 한 개씩 빼볼께요 얘네들을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한 개씩 빼볼께요 바로 let's just 차례대로 우리가 조립했던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얘는 1로 빼볼까요 자 이렇게 뺐다 치면 이제 D 를 먼저 빼야 되나 D 를 먼저 빼야 되는 것 같네요 얘가 여기서 D C 를 먼저 빼야 되는구나 헷갈리죠 여러분 이건 반대로 보셔야 돼요 근데 이래 되면 너무 길어지죠 C 자 얘네들을 아이고 봅시다 같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같이 할 거면 봅시다 얘네들이 일로 와야겠죠 그럼 얘가 돌면서 오겠죠 이렇게 돌면서 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C 가 먼저 와야 되니까 C 를 앞쪽으로 해야겠네요 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렇게 여신 다음에 아니면 그냥 오기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여신 다음에 얘네들을 하나씩 맞춰야겠네요 이렇게 여기서 자 이래 됐죠 자 이래 됐죠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영상이 요거를 이제 앞으로 다 땡기셔야 조금 땡겨야겠네요 이제 신버전은 이게 클릭이 되니까 근데 빨리하면 한 번씩 이렇게 삑사리가 나더라고 천천히 할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래 돼 버렸네 클릭을 한 번 잘못 내버리면 클릭을 한 번 잘못 내버리면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그리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4초까지 당깁시다 4초 정도 땡겨 주시고 요거를 시간을 좀 더 늘릴게요 한 15초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음 한번 볼까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얘가 먼저 다가오죠 그럼 이게 반대로 얘네들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거꾸로 볼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 얘가 앞으로 와야겠네요 얘가 앞으로 와야 되는데 홈뷰를 다시 잡아야겠네 홈뷰를 여기서 요거는 이제 화멸을 잡아 주신 다음에 앞으로 땡겨야겠죠 리뷰를 인식을 못하고 있네 음 그러시면 요거를 우리 뒤에서부터 걸 거면 요거를 다시 다 옮겨야겠네요 반대로 걸 걸 걸 생각하니깐 그러면 이제 아예 거꾸로 듣네요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요 카메라 다시 잡으면 되긴 되는데 다시 잡아봅시다 그러면 그럼 얘네들을 제가 지울게요 지우고 요거 한 한 1초 정도 여백을 줄게요 여러분 1초 정도 여백을 주고 끝나는 게 마지막 뷰겠죠 마지막 뷰니까 끝나는 지점 뷰를 제가 정해줄게요 끝나는 지점 뷰를 이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 정도로 잡고 카메라 캡처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죠 요게까지 뷰를 여기서부터죠 요까지 뷰를 한 요 정도로 잡을게요 여러분 우선은 이게 보시면 DC가 먼저 나오잖아요 여기서 DC가 먼저 나오니깐 DC를 위주로 제가 한번 잡을게요 DC를 위주로 여기서 카메라 캡처 누르신 다음에 앞으로 좀 당길게요 뒤에 뒤에 포트폴리오가 나오죠 이거는 이제 이 뷰를 위주로 잡아볼게요 여기서 대충 한번 잡고 이런 식으로 한번 잡고 끝나는 지점까지 요렇게 한번 잡을게요 여러분 자 얘는 반대로 랜드는 거라겠죠 뭐 끝 앞에가 조금 이상하죠 앞을 좀 손봐야겠네요 이거를 조금 더 뒤로 땡긴 다음에 이렇게 한 요정도로 잡을게요 요정도로 잡고 다시 카메라 캡처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좀 짧게 잡아야겠네요 얘를 짧게 잡고 이건 한번 더 잡아야겠네요 아무래도 여기서 다시 카메라 캡처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걸어볼게요 이렇게 하니깐 훨씬 더 낫네요 이렇게 하니깐 훨씬 더 낫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실 거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마무리 되는 데를 조금 정면으로 잡겠다 정면을 이렇게 잡아주셔도 무관합니다 정면을 아이고 뷰를 엉근 안 꼈구나 이거를 이제 홈비를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서 카메라 캡처 누르시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잡을게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죠 이거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까는 제가 온건을 안 키고 잡아서 뒤에 뒤가 좀 잘리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전 아까 온건을 안 키고 잡았네요 온건을 안 쓰신 분들은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거는 333 반대로 걸어야죠 지금 뭐하고 있죠 여기서 얘를 반전으로 걸어야지 쟤들이 돌면서 오는거죠 뭐 두바퀴 돌리실 분들은 두바퀴 돌리셔도 돼요 아니면 이제 온 다음에 돌리실 분들은 얘를 지금 한 개를 묶으시면 안 되고요 한 개를 묶으시면 안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한 값씩 더 밀리셔야 돼요 밀리셔야 돼요 봅시다 만든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겠죠 요런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쳐 드린걸 응용하셔가지고 여러개 이제 인트로를 못해도 한 두개 정도는 만드셔가지고 앞뒤에 날거 한개씩 여러분들이 직접 개업을 하셔가지고 제가 응용을 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웬만하면 여러분 15초는 넘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너무 인트로가 길어도 지울지